2020년 5월 16일 스타트업 고 콩포멧돈 넘버건 지금은 또마시대 잠깐만 가자 전장량 줄였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뭐지? 뭐야? 탉 탉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누구있어? 누구있어? 어? 소리야? 하나 둘 셋. 누러. 지금 목이 켰어요. 잠깐만. 다 뒤집어놨는데, 잠깐만. 뭐야 이거? 숙경인데, 잠깐만. 태웠네, 숙경. 잠시만요. 당신 누구야? 나와, 나와. 당신 나와. 당신 나와. 잠시만요. 안나와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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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нужde 없어온ming 저게 알려주세요. hart. joods jug 하지마.. 하지마라 이제 잠시만.. 비우면 안 돼! 비우면 안 돼! 비우면 안 돼! 잠시만요.. 여러분 지금 누가 막 돌아? 잠시만요.. 여러분 잠깐만요.. 잠깐만요.. 깜깜onda.. 오.. 왜 이래..? 이렇게. 맞다.. 조리법 안 돼.. 안 돼.. 먼저"! 아.. 간을 그리기도.. 이렇게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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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. 하나..둘..셋 어디야? 뭔 소리야? 거기서.. 여기 있었어 신발 어디있어? 야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니까 안된다 이거 귀신 장난 아니다 잠깐만 소리 집중! 여러분들 봐봐요 싸냐님 말이 맞아요 누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싹 뒤집어 놨어요 지금 이거 누구야? 누구야? 봐봐 일하면 안.. 누구.. 누구 있는데? 무슨 일인데 하나 둘.. 아.. 누구야..? 하지 말라니까 이거 누구야? 지금 누가 일어났어? 지금.. 또 똥 내가 다 치우네 진짜.. 또 똥 내가 다 치워 다 치우네.. 다 치우네.. 다 치우네.. 다 치우네.. 또 치우네.. 다 치우네.. 다 치우네..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요? 지금 내 기운을 빼려고 그러는거에요 지금 나한테 들어오려고 그러는거 같은데? 지금 내 기운을 빼려고.. 지금 내 기운을 빼려고 그러는거에요 나는 벽신.. 벽신 새끼다!! 나는 개 벽신 새끼다!! einzcut 아니 근데 희한하게 맞은 적이 버 hizo 바다랑에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 나의 알람이 되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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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나의 알람이 되어라